안녕하세요. 제가 세 가지 색깔의 옷걸이를 가지고 왔습니다. 아, 관객님 잠깐 도와주겠어요? 감사합니다. 제가 먼저 파란색 먼저 확인 한번 봐주세요. 이상이 없습니다. 네, 빨간색도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. 이상 없습니다. 네, 나머지 색상인 노란색도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. 이상 없습니다. 자, 잡아 주시고요. 손을 쭉 뻗어 주세요. 자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. 좋습니다. 그대로 계세요. 자, 보세요. 그대로 계시고요. 올려주세요. 그대로 계세요. 좋습니다. 자, 이제 보세요. 아직 연결이 되지 않았죠? 네. 힘 빼세요. 하나, 둘. 연결이 됩니다. 자, 빨간색이 연결되지 않으세요. 하나, 둘. 자, 이번엔 이걸 관객님이 한번 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운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하실 수 있으십니다. 자, 이렇게 잡고 계세요.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. 그대로 계세요. 자, 저같이 합니다. 세게.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. 하실 수 있으시겠죠? 네. 자, 하나, 둘, 셋. 멋지십니다. 자, 이번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세요. 연습! 오, 좋아요. 그대로 계세요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